한인 밀집지역인 북부 뉴저지 지역의 노인아파트 입주도 뉴욕시만큼이나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청에서 입주까지 평균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제휴사 뉴욕 KBTV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부 뉴저지에서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레오니아와 포트리 등은 뉴욕시와 가깝고 의료복지시설이 많은 것 때문에 노인아파트 경쟁률이 평균 10대1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노인복지단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된 레오니아 노인아파트 입주 신청에 100명을 모집하는 데 무려 1200명이 신청해 12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노인아파트에 입자면 소득의 30%만 임대료를 내고 또 각종 비용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한 달 평균 수입이 1000불에서 1500달러 수준인 한인 노인들의 경우에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 지역 원베드룸 아파트 렌트가 현재 1000불에서 1500달러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 시니어들은 노인아파트 입주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부 뉴저지 지역에서 노인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거의 10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한인 노인복지단체들에 따르면 노인아파트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한인 대기자만 현재 25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세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의 증가로 주민들의 노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뉴저지에서 노인아파트 입주는 더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잠시 후에 계속 이어집니다.